마라우스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필연! 바다다! 바다! 저 엄청 음치가 갑자기 이렇게 잠깐 노래할 것 같거든요. 제 모습은 아! 아 돌리고! 와 대박이야! 와 이렇게 파워풀하고! 사실 그 정수 씨가 뭐 트랜스젠더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천상 여성분인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오늘 용기를 낸 46 나이에 비해서 너무 너무 고우세요. 아우 참 감사합니다. 이제는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밝히는지 전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. 강호동 씨 노래 잘하지 않나요? 완전 핫도 되는 기분이었어요. 한업소 밖에 설령 썩이고 무대 올라갔어요. 아 진짜 눈꼽은 제꺼거든요. 턱은 턱은 어떻게 돼요? 턱은. 그래 이래봬도 저. 이 대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2006 수상하셨습니다. 얼굴이 아니고 의상. 의상 의상 예. 의상 의상. 의상 의상. 의상 의상.